안녕하세요. 자연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 송상원입니다. 두 눈을 부릅뜨고 관심있게 봐야 비로소 보이는 작고 힘없는 꽃과 곤충들을 보면 저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들도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.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소중하고 귀중하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. 서로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. 다행히 아멘